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마지막 강좌 시즌3 강좌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개념완성 강좌를 하며 그 개념완성의 박스에 언박싱을 하던 그때가 바로 끝에 같은데 진짜 시간이 식상은 멘트이긴 하지만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즌3에 있었던 언박싱을 또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시작한 올해 강좌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언박싱이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마찬가지네요. 선생님이 올해 어떤 어떤 걸 담았는지 보여주면서 강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단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파이널 시즌3 봉투입니다. 이미 시즌1이나 2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 다 있겠죠. 자 이 안에는요. 제가 무엇을 담았냐면 첫 번째는 좀 구성이 좀 약간 남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파이널 시즌3 모의고사라고 얘기해서 원래 그러하듯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3에 있는 모의고사 이외 분을 오로지 다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이널 시즌3까지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현장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유도 선생님을 1년 4도로 끝까지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의고사도 선생님 걸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시즌3까지 왔어요. 원래 선생님이 작년까지 시즌2까지 왔는데 시즌3에서는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즌3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시즌2는 좀 약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시즌3는 막판에 정리 점검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붕 떠 있을 거잖아요. 붕 떠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자 뚜둥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비유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해서 촤라라라라라 넘어가래요.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자 쪼로로로로로 해서 비유전 모의고사 10회분을 준비를 했어요. 비유전 모의고사 10회분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3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수능이 이제 목전으로 다가와 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유전에 이때까지 틀렸던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유전을 또 만나고 새로운 유전을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시즌1,2,3에 있었던 그 유전 문제를 복습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전에 있었던 책들 있죠. 킬러세븐이나 SAT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 안에 여러분들이 힘겨워했던 문제를 복습하거나 그래서 유저는 복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유전은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너네 이거 잊어버렸니? 알고 있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니? 이런 걸 누군가가 옆에서 꼼지락꼼지락꼼지락 계속 물어봐줘야 되는데 그것도 물어보는 친구들,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건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이랑 실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시험지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준 건데요. 자, 비유전 모의고사는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 안에는 신유형편도 있고 평가원편, 지역편 이런 선생님이 나눠놨거든요. 생각보다 신유형편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편,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는 요즘에 하도 문제들이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그리고 저 구석탱에서 꺼낸 그런 지역들 이런 것도 말고 마지막은요. 깔끔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전 모의고사 10회분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시험치기 전에 열흘 전부터 시작합시다. 얘는요. 시험치기 한 열흘 전부터 생물은 유전도 유전이지만 감각이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 비유전 13문제 1회분당 13문제씩 들어있거든요. 13문제 10분이라고 얘기하는 타이머 딱 맞춰놓고 준비 시작해서 다다다닥 하고 10분 동안 내가 비유전 13문제를 진짜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정말 심각하게 과한 게 잘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점 받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비유전 문제 10회분 다르게 얘기하면 130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치기 열흘 전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 비유전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다 담지는 못했답니다. 대신 이 강좌의 1회 강의 옆에 첨부파일로 해설지가 쫙 하고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거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이거 뭐 때문에 틀렸지? 라고 해서 틀린 문제만 확인하고 싶었을 때 첨부파일로 되어있는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답지는 당연히 이렇게 정답지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시즌3를 면접했을 때 우리 연구 선생님들이랑 시즌3까지 무슨 한 선생님한테서 시즌1,2,3를 다 사냐 다 공부하겠냐 그래서 만약 시즌3까지 오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나를 되게 좋아해 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여러분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수능 이제 마지막 종강할 때쯤에 선생님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제가 부적처럼 가져갈래요. 아니면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메시지 이거 하나 가져갈래요. 이러면 선생님한테 사인 받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제 사인이 잘 들어가 있는 이거를 하나하나 써서 제가 나름 여러분들이 시험 잘 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써서 이 시즌3 봉투 안에 싹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시즌3는 정말 수능 시험 치기 전날까지 딱 하려면 알맞을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이때까지 열심히 달렸던 아이들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부해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즌3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